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레벨업 하기 위해서 닥터 벤이 왔습니다 레벨업 엄마 영어 오늘도 역시 같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복습이 있었는데 이 복습 더하기 그리고 오늘 새로운 비동사라는 무엇을 연습을 할 거예요 비동사라는 것을 이해하실려기보다는 아 비동사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이거를 영어로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바로 도전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전 스토리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오늘 해볼 거예요 난 아내가 있어 그녀는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영어를 가르쳐 하지만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난 요리사야 그래서 난 매일 스페셜 코트를 입어 뭐 특이한 코트를 입는데요 요리사분들께서 입으시는 무엇이 있죠 그리고 난 모자를 써 요리사니까요 난 매일 요리해 요리사니까요 난 매일 컵들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난 매일 설거지를 해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나 봐요 그리고 이건 내 컵이 아니거든 이건 네 컵이야 내 컵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상한 스토리가 끝에 되긴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말투로 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오늘 도전 과제고요 저희 그동안 A, B 이 두 가지 알파벳으로 이런 저런 단어를 발음을 연습을 해봤거든요 오늘은 똑같이 C라는 새로운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발음을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장 연습까지 해볼 거예요 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파닉스인데요 자 C가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C 발음으로 나는 이 C 발음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C A C O 그리고 C U 이렇게 순서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 C가 C 발음이 나요 기억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한번 보면요 자동차가 C A R로 나가네요 그래서 C는 C 발음이 되고요 A는 A 발음 그리고 R은 R 발음으로 하셔서 발음이 CAR 이렇게 되죠 아시는 단어예요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CAR CAR 좋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C A 순서로 가면 그 발음이 된다 이런 거 기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원어민들한테 물어봐도요 이 C가 왜 그 발음이 돼요? 라고 묻죠 그러면 이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몰라요 I don't know 해버려요 이 규칙은 찾으려니 나온 거니까 이거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동차는 CAR 로 발음이 되고 아 대략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로 숙지하시면 되세요 소리 집중 있지 않으셨죠? 자 해봅니다 모자 CAP 입니다 따라 해볼게요 이제 소리로 익숙하게 하시면 되세요 단어 외우십니다 모자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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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다음 CAN 깡통 있죠? CAN 이에요 발음합니다 CAN CAN 발음하시면서 아 이렇게 알파벳이 되면 이렇게 발음되는구나 라고 정도 생각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외투거든요 코트예요 코트 코트 그래서 발음은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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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로 가서 코 발음이 났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요리사인데요 이건 COAT COAT 이라고 하거든요 자, COAT 자체는 요리하다 라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리사 내지는 조리사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 그리고 동사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전부 다 쓰실 수 있어요 발음해 봅니다 COO가 나갔죠 O가 두 개 있으면 U 발음하면 돼요 하나면 O 발음 했었죠? 자 해봅니다. 요리사. cook. cook. good. 좋습니다. 그 다음 계약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 머무시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계약 같은 거 하셔야 돼서 이 단어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발음은 contract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contract.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해봅니다. 계약. contract.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contract.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 비용인데요. 발음은 또 C5로 가죠. 그래서 커. 요 정도로 발음하면 되고요. st가 있으니까 st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좀 침 튀듯이 가시면 되세요. s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cost. cost. 비용은 영어로 뭐라고요? cost. 좋습니다. 그 다음 쿠션. 많이 아시죠? 이것도 C로 발음이 스펠링이 되고요. 발음은 크.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발음 갑니다. 쿠션. 쿠션. 굿. 쿠션은 쿠션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컵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크. 발음이 나서 C로 시작을 합니다. 자 스펠링 보시고요. 컵. 컵. 굿. 그 다음 커튼이죠. 이 친구도 커 로 시작을 해서 C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발음이 cur이라고 해서 알 발음이 좀 들어가요. 발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커튼. 커튼. 커튼은 커튼.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알파벳 C를 이용한 단어들을 오늘 많이 사용은 할 건데요. 그 외적으로도 필수 단어 몇 가지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해가 두죠. 하다가 두죠. 그리고 dishes가 접시나 쟁반 같은 것들을 dishes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do dishes 이렇게 말하면 설거지하다요. 한 번 외워 보겠습니다. 설거지에. do dishes. do dishes. 발음이 좀 힘들죠. dishes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shs. shs. 이렇게 바람을 많이 부셔야 돼요. 그래서 do dishes 입니다. 그 다음 사용해라고 하면 use에요. 유 랑 s. 발음하면 돼요. 자 사용하다. use. use. good 좋습니다. 그 다음 가르쳐 내지는 가르치다.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미 있죠. 문장의 끝에 그런 말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가르쳐 가르친다. 가르칩니다. 전부 다 그냥 teach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갑니다. 가르치다. teach. teach. teach에요. teacher 아시죠. 선생님 했을 때 그 teach가 가르치다 라는 행동의 단어입니다. 가르쳐는 teach였어요. 그 다음 선생님. teacher. teach 하는 사람이라서 teacher 이렇게 되거든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teacher 이것처럼 단어 뒤에다가 er 이 r을 붙이면 그걸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teac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세요. 갑니다. 선생님. teacher. teacher. 그 다음 특별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스페셜 뭐 할인 뭐 이거죠. 이 스페셜 특별한 이런 뜻이죠. 발음 갑니다. 스페셜 스페셜 그래서 스페셜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심지어는 빼 발음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페셜 이렇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끝. 그 다음 하지만 뭐였죠. but 그죠. 발음합니다. 하지만 but 이 연결 꼬리들을 했을 때 하지만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빨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so 그래서는 so 그 다음 그리고는 and 그리고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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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하셔도 무관합니다. 너무 and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규칙을 배울 거예요. 오늘 이 정도 단어면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야기, 스토리를 말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규칙을 새로 배울 텐데 비동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 비동사가 뭐냐면 사실 아, 뭐뭐이다, 뭐뭐야 정도로 생각하시면 끝나요. 그냥 이 정도 일단 그러면 나는 요리사야, 나는 요리사다, 나는 요리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는 임이다, 나는 이아, 나는 뭐뭐다 이렇게 해서 I am으로 빼야 되거든요. 자, 모양이 다르죠. 비동사라고 하는데 모양이 M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 가지를 좀 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M이라는 것과 is라는 것들과 그리고 과거형들이 있는데 일단 과거형 말고 지금 현재형에만 치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I라고 했을 때 나는 뭐뭐이다 그러면 M이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리사입니다. 그러면 I am a cook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는 요리사입니다. 그러면 he, M이 아니라 he is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he is a cook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나는 요리사입니다. I am a cook. 그는 요리사입니다. He is a cook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규칙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나는 뭐뭐이다 그러면 I am 이라는 걸 아예 입에 붙이셔야 돼요. 자, I는 M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I am, I am, I am. 이 발음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소리로 기억하세요. 나는 뭐뭐이다 그러면 I am. 2인칭, 너는 뭐뭐이다 이러면 you are 이렇게 돼요. 너는 뭐뭐이다? you are. you are. 나는 뭐뭐이다? I am. 너는 뭐뭐이다? you are. I am, I am, I am, you are, you are, you are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요. you am, you is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붙이세요. 이대에. 자, 그리고 방금 전에 I am, you are 이렇게 쓰였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is라는 것도 외워야 돼요. 이 is는 어디다 쓰느냐면 단수에 써야 돼요. 그냥 하나짜리들. 나, 너, 뺀 나머지들 중에 그냥 하나짜리들은 전부 다 is를 쓰면 돼요. 그래서 he is. 그는 뭐뭐이다. 그녀는 뭐뭐이다? she is. 이건 뭐뭐다? this is. 그 책은 뭐뭐이다? 그 책도 하나죠? 그러면 the book is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너는 뭐뭐이다가 you are 이라고 했었죠? 이 are은 복수 있죠? 복수에다가는 여러 개에다가는 are 쓰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책들은 뭐뭐야 그러면 books are 하고 말을 시작하면 되고요. 그들은 뭐뭐야 라고 하면 they are. 학생들은 뭐뭐야 이러면 students are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부터 외우세요. 그냥 이것부터 외우면 돼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it is도 this is랑 비슷해요. 이거는 뭐뭐다? 그리고 이건 뭐뭐다 그러면 this is, they are. 이것만 외우도요. 일반적으로 대략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하실 때 필요한 거의 80% 이상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정도만, 내지는 일곱 개 정도만 진짜 집중을 하세요. 해볼게요. 나는 뭐뭐이다? I am, 너는 뭐뭐이다? You are, 그는 뭐뭐이다? He is, 그녀는 뭐뭐입니다? She is, 이것은 뭐뭐입니다? It is, 내지는 this is, 그들은 뭐뭐입니다? They are 입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나 그러면 I am 이렇게 하면 돼요. 너 그러면 you are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나, I am, 너는 뭐뭐야? You are, 그녀는 뭐뭐야? She is, 그는 뭐뭐입니다? He is, 나는 뭐뭐입니다? I am, 너는 뭐뭐야? You are, 그녀는 뭐뭐야? She is, 그는 뭐뭐야? He is, 자, 주어만 드릴게요. I 라고 하면 I am, you 그러면 you are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다시 외우시겠습니다. 다시 외우시겠습니다. I am, you, you are, he, he is, she, she is, it, it is, this, this is, they 여러 명이죠? They are, they are, I, I am, you, you are, I, I am, she, she is.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에 붙이는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 더 할 텐데 새로운 문장들을 가지고 저희는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지겹잖아요, 그죠? 지겨워서 포기하는 게 제일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자,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런 의미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나는 선생님이야.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죠? 그러면 아니다이기 때문에 I am not. 이렇게 하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I am not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야.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야. She is not a teacher. 좋습니다. 자, 이제 영어로 바로 도전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car. 아까 나왔던 C 단어를 이용을 해서 지금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규칙과 문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외치실 수 있으면 당연히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여유되는 만큼 다 외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이거는 자동차야. This is a car.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야. This is not a car. 저것들은 자동차들이야. They are cars. 여러 개는 S를 붙였죠? 그래서 cars라고 해야 돼요. 자, 그들은, 저것들은 자동차들이 아니거든. They are not cars. 자,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car입니다. 이거는 자동차야. This is 시작. This is a car. 이거는 컵이야는 뭘까요? This is a cup. 이거는 펜이야. This is a pen. 이건 TV야. This is a TV.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야? This is not a car. 이거는 컵이 아니야는 뭘까요? This is not a cup. 이거는 펜이 아니야. This is not a pen. 그죠? 그 다음, 저것들은 자동차들이야. They are cars. 저것들은 자동차들이 아니야. They are not cars. Good. Cap. 모자라는 단어를 바로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이건 모자야. This is my cap. 내 모자야예요.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This is not my cap. 저것들은 네모자들이야. They are my caps. 저것들은 네모자들이 아니야. They are not my caps. 두 점 갑니다. 이건 내 모자야. This is my cap. 이건 내 모자가 아닌데. This is not my cap. 저것들은 they are. 그죠? 저것들은 내 모자들이 아니야. they are not my caps. 좋습니다. 그 다음, 요리사. cook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나는 요리사야. I am a cook. 너는 요리사잖아. 주어를 좀 바꿔봤어요. 너는 요리사야. You are a cook. 그는 요리사야. He is a cook. 그녀는 요리사야. She is a cook. 그들은 요리사들이야. 여러 명이죠? They are cooks. 도전 갑니다. 나는 요리사야. I am a cook. 너는 요리사잖아. You are a cook. 그는 요리사야. He is a cook. 그녀는 요리사야. She is a cook. 그들은 요리사들이야. They are cooks. 그죠? 바로바로 지금 답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서. 소리, 발음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스펠링에. 너무 얽매이진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선생님, teacher을 사용해 볼게요. 나는 선생님이야. I am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잖아. You ar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야. 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야. S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야. 남자죠? He is a teacher. 그들은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이에요. Teachers. 뒤에 남겨야 돼요. s 발음을. They are teachers. 좋습니다. 자, 이 단어들과 이 규칙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전 과제를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요. 그냥 들어보시고요. 어떤 의미로 되는지만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말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봅니다. 나 와이프 있어. I have a wife. 그녀는 선생님이야. She is a teacher. 그래서 so. 그녀는 매일 영어를 가르쳐. She teaches English every day. She가 3인칭 단수. 나눠빈 나머지 둘 중에 한 명이니까 teach 다음에 s를 넣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영어를 가르쳐. So, she teaches English every day. 하지만 but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I am not a teacher. 나는 요리사야. I am a cook. 그래서 나는 매일 스페셜 코트를 입어. So, I wear a special coat every day. Weary, 입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그리고 나는 모자를 써. And I wear a cap. 특이하죠? 아까 전에 스페셜 코트를 입다라고 했을 때도 wear. 쓰다라고 했을 때도 wear.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양말 신다, wear. 옷 입다, wear. 모자 쓰다, wear. 쓰다, 입다, 신다. 전부 다 그냥 wear 하면 돼요. 쉽죠? wear.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매일 요리해. I cook every day. 나는 매일 컵들을 사용해. cups를 사용한대요. I use cups every day. 그래서 so. 나는 매일 설거지를 해. 설거지하다가 do dishes였었거든요. So, I do dishes every day. 그리고 and. 이건 내 컵이 아니야. This is not my cup. 이건 네 컵이야. This is your cup. 내 컵. 사용하지 마. 하지 마. Don't use my cup. 자, use도 오늘 연습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다, use입니다. 자, 이제 해볼 거예요. 이 말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제가 시간은 충분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 스토리의 시작이 나는 아내가 있어 이 말이었거든요. 제가 단어를 드릴 텐데 그 단어를 이용을 해서 말씀만 하시면 되세요.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wife예요. wife. 그러면 나는 아내가 있어. 갖고 있어는 뭐예요? have. 그죠? 그러면 나는 갖고 있어. 바로 나가면 돼요. 나는 아내가 있어. 하나, 둘, 셋. I have a wife. I have a wife. 그러면 나는 컵 있어는 뭐예요? I have a cup. 나는 딸 있어. 딸 있어. I have a daughter. 나 펜 있어. I have a pen. 그죠? 그 다음 그녀는 선생님이야. 그녀는 뭐뭐이다. 오늘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he is. 그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녀는 a teacher이래요. 하나, 둘, 셋. 그녀는 요리사연은 어떻게 할까요? she is a cook. 그녀는 my daughter. 내 딸이래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내 딸이야. she is my daughter.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녀는 선생님이야는 she is a teacher. she is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she is, I am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뭐였죠? So, 그녀는 everyday, 매일, English를 가르친데요. teach죠? 그런데 그녀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teach 뒤에다가 s를 붙이셔서 teaches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So, she teaches. 하나, 둘, 셋. So, she teaches English everyday. So, she teaches English everyday. 좋습니다. 그 다음, 하지만. but, 그죠?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난 아니래요. 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but, I am not. 시작. but, I am not a teacher. but, I am not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야가 뭐였죠?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I am not a teacher. 나 요리사야. I am a cook. 나는 요리사가 아니야. I am not a cook. 너는, 나는 너의 딸이야는 이상한 난 너의 와이프야. 난 너의 와이프야. I am your wife. 난 너의 와이프가 아니야. 좀 이상하지만 일단 해볼게요. 난 너의 와이프가 아니야. I am not your wife. 그쵸? 자, 그 다음 또 해볼게요. 자, 난 요리사야. 방금 했었죠? 하나, 둘, 셋. I am a cook. I am a cook. 좋습니다. 그래서, so, 나는 매일 special coat를 입는데요. 자, 입다 단어 외우겠습니다. 소리를 외우세요. wear. wear. 이 입다, 입어예요. 그러면, special coat를 입어라고 명령하면 wear a special coat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는 special coat를 입어? 그러면, I 만나면 끝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special coat를 입어? I wear a special coat. 매일, everyday. 장소, 시간. 그냥 뒤로 보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해볼게요. So, I wear. 하나, 둘, 셋. So, I wear a special coat, everyday. So, I wear a special coat, everyday. 그리고, and. 나는 모자를 써. 자, 입다 뭐였죠? wear. 신다 뭐였죠? wear. 쓰다 뭐였죠? wear. 전부 다 wear. 그쵸? 모자는 a cap 이었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나는 모자를 써. I wear a cap. 자, and 넣어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나는 모자를 써. and I, 하나, 둘, 셋. and I wear a cap. and I wear a cap.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난 매일 요리해. 아까 요리사가 뭐였죠? a cook이었죠? cook은 요리하다 라는 의미도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난 요리해. 뭐예요? I cook. 다시, 나 요리해. I cook. 나 매일 요리해. I cook everyday. good. I cook everyday. 그러면 가르치다가 뭐였죠? teacher에서 teach 였죠? 그래서 나는 매일 가르쳐. 그건 뭘까요? I teach everyday. 그죠? 자, 좋습니다. 난 매일 컵들. cups. 또 여러 개니까 또 S를 붙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난 매일 컵들을 사용한대요. 난 사용해. 사용하다가 use. 이었었죠? 자, 그럼 해주세요. 나는 사용해. 하나, 둘, 셋. I use. 나는 컵들을 사용해. I use cups. 난 매일 컵들을 사용해. 시간, 장소 뒤로. I use cups everyday. I use cups everyday. good. 그래서 so, 난 매일 설거지해. 외우기 힘든 단어이긴 하죠? 그냥 dishes를 한다라고 해야 돼요. dishes가 접시, 쟁반, 아니면 실은 음식이라는 말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do dishes가 설거지하다입니다. 발음 생각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설거지하다 는 do dishes. do dishes. good. 그러면 나 설거지해. 그럼 뭐예요? I do dishes. 그죠? 그럼 난 매일 설거지해. I do dishes everyday. 자, 갑니다. so, I do dishes everyday. good. 좋습니다. 그리고 and 이건 네 컵이 아니야.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잘 생각하세요. 일단 이건 네 컵 이건 내 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컵은 my cup 이죠? 그럼 이건 내 컵이야. this is my cup 이건 내 컵이 아니야. 그러면 This is not my cup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그리고도 앞에 넣을 거예요. and this is 하나 둘 셋 and this is not my cup and this is not my cup 이건 내 펜이 아닙니다. 해볼까요? 이건 내 펜이 아니야. this is 하나 둘 셋 This is not my pen 이건 my book 내 책이 아니래요. 하나 둘 셋 This is not my book 이건 내 TV가 아니야. This is not my TV 이건 내 카메라 카메라 가 아니래요. This is not my camera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 이건 네 컵이야. this is 하나 둘 셋 This is your cup This is your cup 내 컵 사용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하지마 뭐였죠? don't 그죠? don't use 하나 둘 셋 don't use don't use my cup don't use my cup 자 대략 이런데요. 한 번씩 해봤어요. 됐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하면서 다시 한 번 연습을 해보면 분명히 기억에 남을 텐데요. 지금 좀 더 진행하기 전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다면 가장 힘든 게 이 비동사예요. 사실 뭐 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I am 하고 나서 a teacher 이렇게 해서 사실 간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다 한다 이 구분을 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텐데 영어에서도 이다랑 하다가 조금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일단 아까 저희 연습했었죠? I am 나는 모모이다. 너는 모모이다가 뭐였죠? you are 그녀는 모모이다. she is 그는 모모이다. he is 그래서 모모다 모모이다. 이런 말들은 is, are, am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그리고 모모해 할 때는 그냥 다른 단어들을 바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am, is, are 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실은. 그래서 도전을 또 해보겠습니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나는 아내가 있어. 제가 힌트를 좀 늦게 드릴 테니까 한 번 해보세요. 나는 아내를 갖고 있어요. I have a wife. 시작. I have a wife. 그쵸. 끝. 좋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선생님이야. 뭐뭐 이다네요. she is a teacher. she is a teacher. 그래서 so 그죠? 그녀는 매일 영어를 가르쳐. 뭐뭐 이다가 아니죠? 그러면 is, are, am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다예요. 가르쳐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so she teaches English every day. so she teaches English every day. 하지만 but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자 이다의 부정형이 아닙니다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뭐뭐 다의 부정형은 아닙니다. 뭐뭐 야의 부정형태는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전부 다 뭐뭐 다 뭐뭐가 아니다거든요. 그래서 또 비동사라는 걸 써야 돼요. 하지만 나는 선생님이 아니래요. but I am not a teacher. but I am not a teacher. 그 다음 나는 요리사야. I am a cook. I am a cook. 그래서 so 그죠? 난 매일 a special coat를 wear 입는데요. so I wear 입다 바로 가야죠. 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냥 입어라는 단어를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난 매일 special coat를 입어. so I wear a special coat every day. so I wear a special coat every day. 그리고 and and 그죠? 나는 모자를 써. 자 이다가 또 아니죠? 그러면 쓰다 바로 나오면 돼요. 쓰다 뭐였죠? wear 신다 뭐였어요? wear 그리고 입다 wear 그죠? 자 갑니다. 난 모자를 써. 그러면 나는 셔츠를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I wear a shirt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난 매일 요리해 또 해네요. 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하다가 뭐였죠? cook 그죠? 그러면 난 매일 요리해 I cook everyday I cook everyday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난 매일 컵을 사용한대요. 사용하다 또 이다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다 use 그죠? 해보겠습니다. I use cups everyday I I use cups everyday good 그 다음 그래서 so 그죠? 이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이거 외우는 게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는 so 입니다. 난 매일 설거지해 이거는 솔직히 좀 외우기 힘드셔서 그냥 드립니다. do do dishes do dishes 이게 설거지 하답니다. 하시면 돼요. so I do dishes everyday so I do dishes everyday 그리고 end 정신 없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정신 없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맞추시다 보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게 딱 나옵니다. 믿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end 이건 내 컵이 아니야 어? 아니야 네요? 이다의 부정형 아닙니다 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and this is not my cup and this is not my cup 이건 너의 컵이야 어? 이다 이하네요 this is your cup this is your cup 내 컵 사용하지마 이건 명령이었죠? 그럼 하지마 어떻게 했었죠? 시작이 don't 그죠? 사용하다는 use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컵 사용하지마 don't use my cup don't use my cup 자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자 저희 오늘 굉장히 큰 도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뭐하다 이 말만 저희가 연습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뭐뭐이다 여기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서 구분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원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래는 하지만 이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나중에 후반에 차라리 더 쉬워지세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다 하더라도 지금 힘든 게 맞고요 다음 시간 또 다 다음 주 또 다 다음 주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구분 연습을 그때 후면 그때 후면 한 달 후면 정말 또 편해지시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꼭 사진을 한번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핸드폰 한번 찍으시고 TV 이렇게 찍으셔서 그 단어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사진 넘기면서 외우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어는 분명히 다음 주에 저희 뵐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 주시고 문장도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말해보고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